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정맥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실제 외래에서 심방세동으로 시술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구요. 실제 심방세동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외래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저희가 시술과 관련된 설명과 앞으로의 치료 과정 등을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실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그 설명을 같이 듣기는 하시지만 그 안에 의학적인 영어들도 많구요. 내용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듣고 그것을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자료를 이제 카피를 하시거나 뭐 복사해 가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집에 가서 보신다고 해도 다시 그 내용을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병원에 계속 남겨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가져 가실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실제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방식이랑 유사하게 다시 설명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구요.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가시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실제 심방세동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구요. 심방세동의 시술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술한 이후에 치료 경과나 예후 등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시술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작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심장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생겨 있구요. 실제 심장에서 저희가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누운 상태에서 시술방에 오시게 되고 그 양쪽에 사타고니 쪽 혈관을 통해서 저희가 시술에 필요한 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천자를 하게 되구요. 이렇게 올리고 심장 안에 실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을 저희가 찾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기로 태우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냉동으로 얼려서 이런 세포들을 없애는 과정이 심방세동의 시술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시술을 하게 되는 진단명은 심방세동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것이 이제 초기심방세동 즉 발작성이라고 하는 초기심방세동이 하나가 있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을 한 이제 만성심방세동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속하게 되구요. 시술 시간은 최근에는 이제 냉동치료를 통해서 좀 빨리 하고는 있는데 수면시간 포함해서 대략 한 두 시간 정도 길게는 한 세 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는 하지 않구요. 이제 수면마취를 하게 됩니다. 수면마취가 이제 깊게 마취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환자분이 통증이 있거나 그럴 때는 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시게 되구요. 중간에 통증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입원기간은 대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고 시술 전날 사전검사를 한 이후에 시술한 당일날은 약 6시간 정도 이제 양쪽 사타곤 혈관 시술을 했기 때문에 지혈을 위해서 6시간 정도는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늦게 퇴원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틀 후에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하신 당일날은 저희가 중환자실을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구요.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병실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붙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술 이후에 바로 생길 수 있는 좀 위험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나 생겼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중환자실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좀 무서운 부분들이긴 한데 그 내용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한 천 명에 한 명 정도 한 0.1% 정도 내외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뒤에서 잠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위험한 것들 주요한 것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두의 심장 안에서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안에서 이러한 부정맥을 일으키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니까 심장에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심장에 천공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구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라고 하는 길을 따라 음식물이 내려갑니다. 이게 음식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가 다 불행하게도 심장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우연히도 이 식도를 통해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도하고 사이에 구멍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구멍이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흉수술이라 그러죠. 심장을 열고 이제 구멍이 난 부분을 꼬매야 되는 시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구요. 이런 부작용들은 시술하고 나서 보통 2주, 3주, 한 달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CT라든지 내시경 초음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예방 조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한 이후에 이제 뇌졸증이라 그러죠. 중풍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시술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제일 좀 위험한 부작용들이 될 수 있겠구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생기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초기심방세동과 이제 만성인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경우에 초기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약 70에서 80% 정도 는 이제 부정맥이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구요. 이 경우에 이제 부정맥 약을 기존에 드시던 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 치료성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으로 부정맥이 좀 진행한 이후에 시술을 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이게 만성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같이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에는 약 20% 정도 시술 하신 분들의 약 20% 정도에서는 1, 2년 후까지 약을 같이 복용하고 나서도 부정맥이 재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시술까지도 한 시술 하신 분의 20%에서는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 이후에 약을 쓰고 여러가지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구요. 그 이후에도 부정맥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재시술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몇 개월 또는 1, 2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심방세동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 또는 냉동풍성 절제술 이라는 두 가지 시술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술을 하실지는 환자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시술방에서 저희가 이제 고주파 절제술을 하실지 냉동풍성 절제술을 하실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시술과 관련 없이 시술의 성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작성 즉 초기인 경우에는 약 70에서 80% 만성인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 부정맥 없이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이제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거의 기준은 대부분 시술한 이후 3개월까지는 부정맥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도 부정맥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재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이제 부정맥 약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하면 시술하시기 전에 비해서 부정맥 없이 생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 그 부정맥 약을 같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부정맥 없이 생활할 확률이 위에 말씀드린 것부터 약 10% 정도 올라갈 수가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이신 경우에는 시술을 한 이후에도 약을 쓰지만 또 재발하여서 약 20%에서는 이제 두 번째 시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재발 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 뭐 시술 이후에 약을 쓰거나 해서 약 70%에서 80% 정도는 부정맥 없이 생활을 잘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항부정맥제를 줄이거나 또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뇌경색의 위험이 적으신 분들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정맥이 없을 경우에는 항응고제도 중단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은 아까 여러가지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심낭, 심낭압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심장에 구멍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에 구멍이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1, 2주 또는 한 달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위험한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저희가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사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 이후에 뇌경색이 생기는 분들이 약 천명에 한 명 정도 꼴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흉이라든지 혈흉, 폐에 이제 피가 차는 것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1번처럼 심장에 구멍이 남으로써 저희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심장 기능, 즉 맥을 만드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박동기를 넣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양쪽 사타구니 쪽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멍이 든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심장 안에서 부정맥이 있는 부위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 폐혈관 부분들이 좀 좁아져서 이제 환자분들이 숨이 차다거나 숨이 가쁘다거나 하는 게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 가슴 통증이 좀 있고 뻐근하고 오히려 숨을 들이시거나 내쉴 때 통증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심낭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통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이 위쪽에 중증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심을 하지만 비율이 높진 않더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포함해서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도움을 하시는데 많은 고려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신방세동과 관련된 시술을 말씀드렸고요. 환자분들의 신방세동 시술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